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베스트 공약주 시간입니다. 내일장은 특기나 6월에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관망하는 게 좋을지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위원님들의 베스트 공약주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박원재 위원님한테 먼저 여쭐게요. 위원님 혹시 베스트 공약주도 바이오 쪽 준비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IT입니다. IT인가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는 지금 시장에 거의 완탑으로 레고캠 바이오나 그것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바이오가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치료제, 부각약품과 심풍제약을 필두로 한 치료제 이슈가 핫하고요. 요거에 병영해서 항암 치료제가 1세대 이제 케미컬 항암제에서 2세대가 이제 표적 항암제, 성장을 느리게 하는 거. 3세대가 이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NK세포라고 하죠. 자연치유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게 작년까지 신라제니니 바이로매드니 이런 게 했던 거고. 4세대 항암제가 나오는데 이게 병영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NK세포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거기에 키트로다와 병영해서 거기에 표적 항암제 성분까지 집어넣어서 투입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오는 게 ADC 기술인데 ADL인가? 이 기술인데 이게 이제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요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시장을 이제 이렇게 섹터별로 이해를 하시면 그 넥스트가 뭔지가 나오고 그래서 항상 시장은 이렇게 흐름 중심으로 보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왜 이제 IT를 갖고 왔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탑으로 계속 시장이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탑이 쉴 때 다음을 받아줄 섹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IT일 확률이 대단히 많고 최근에 IT가 조정을 받는 거는 기관의 환매 물량이 계속 쏟아지는데 이걸 외국인이 다 받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손바꿈이 제가 볼 때는 내일 만기일이나 다음 주부터는 바뀔 텐데 그러면 IT 중에서 이제 좀 찾아보자.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PCB 업체 중에서 하나를 갖고 왔는데 PCB 업체는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PCB 업체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고부가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가 다 도산을 하고 지금 이제 대만 업체나 이런 데하고 경쟁인데 국내에는 딱 3개 남았습니다. 샘텍과 코리아 서키트와 대덕전자 3개가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은 사람, 남은 기업은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메모리 패키징이 최근에 계속 미세 공정이 늘어나면서 옛날에는 본딩화이어로 PCB 기판에 접속을 했는데 요새는 본딩화이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딩화이어를 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브스트레이트 아래에서 살짝 얻는 PCB 기판에 그걸 연결해주는 기판이 이제 요 PCB 기판을 하는 업체가 샘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예요. 그래서 샘텍의 이제 성장 요인은 지금 하반기에 메모리 투자나 비메일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수혜를 오롯이 남은 3개 기업이 점유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 샘텍이 서브스트레이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85%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샘텍이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최근에 많이 제자리에 머물렀는데 이 가격대면 하반기에 좀 편안한 구간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15,000원 수준 잡고 진입가는 오늘 12,100원이니까 이 수준 잡아서 선졸가 9,900원 하시면 하반기까지 보면서 투자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샘텍을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샘텍을 소개시켜드립니다.